음악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1915년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1년 이상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규모로 사회상을 거듭하고 있었다. 평화는 과연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아무도 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노력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유럽의 전쟁 당사국 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평화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열렬한 평화론자인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그 임무를 굉장히 맡고 싶어했다. 브라이언 국무장관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윌슨 대통령은 국무장관의 절친한 친구이자 국무성 고문인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따라서 브라이언 국무장관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우스 대령으로서는 쓰라린 임무였다. 브라이언은 내가 대통령의 평화특사로 유럽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실망하는 얼굴이었다고 하우스 대령은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무장관이 가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왜 이곳에 왔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어 결국 일이 더욱 당신은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 대령은 브라이언 국무장관에게 이번 일을 맡기기에는 당신은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브라이언 국무장관은 만족했다. 현명하고 경험 많은 하우스 대령은 이쪽의 제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라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법칙을 지킨 것이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윌리엄 깁스 메가두를 강료로 입각시킬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지위를 줄 때 상대방의 중요감을 배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썼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메가두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자. 윌슨 대통령은 지금 내각을 조각 중인데 내가 재무장관 자리를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호감이 가도록 표현을 해서 이 명예의 자리를 맡는다면 그것으로 내가 도리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느낌이 들게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윌슨 대통령이 항상 그러한 방법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가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에 미국을 가입시키려 함으로써 상원과 공화당에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윌슨 대통령은 엘리 후 루트나 찰스 에반스 휴즈나 헨리 캐포트 로지와 같은 공화당의 거물급 지도자와 함께 평화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당에서 이름도 없는 인사들을 발탁해 데리고 갔다. 그는 공화당원들을 냉대하고 국제연맹이 그의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들이 국제연맹에서 얼씬도 못하게 가로막았다. 따라서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망치고 건강을 해치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끝내는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이 좌절되어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것이다. 정치가와 외교감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대가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원칙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디에나주의 포트웨인에 살고 있는 데일 오 페리언은 그가 어떻게 자녀로 하여금 자진해서 심부름하게 만들었는지를 들려주었다. 제프가 해야 할 심부름의 하나는 배나무 밑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떨어진 것을 줍지 못하도록 미리 배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제프는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일을 하지 않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제프가 못 주운 것을 집어갈 정도로 대충했습니다. 나는 제프를 꾸짖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고 언날 제프에게 말했습니다. 제프야, 너하고 흥정할 일이 있단다. 내가 배를 한 바구니 주워올 때마다 1달러를 주겠다. 그러나 내가 일을 끊는 다음에 한 개라도 흘린 것이 있으면 너한테 1달러를 벌금으로 받겠다. 어떠니? 내 제안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제프는 배를 모두 주워왔을 뿐 아니라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 그가 나무에 달린 배까지 모두 흔들어 떨어뜨릴까 봐 감시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피치 못할 사람들로부터 오는 많은 강연 우려를 항상 거절하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의 거절 방법이 하도 현명해서 거절당한 측에서는 그런 대로 만족해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거절한 것일까?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바쁘다든가 어쨌다든가 하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는 강연 의뢰는 감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할 다른 강연자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는 거절한 것에 대해 불쾌한 생각을 가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의 생각을 강연 의뢰를 받아줄 수 있는 다른 강연자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서독에서 우리 강좌에 참석한 군터 슈미트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대규모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한 여종업원의 이야기를 했다. 그 종업원은 진열되어 있는 선반 위에 상품들의 가격표를 붙이는 일을 게을리해서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손님들의 불평을 샀다. 몇 번에 걸친 주의와 경고 그리고 훈계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슈미트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전체 점포에 가격표 부착 감독 주임으로 임명한다고 말하고 그녀가 모든 상품의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직함을 주자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의 의미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이행해 나갔다. 어린애 같은 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레종 드네르 훈장일 제정에서 만 5천명의 병사에게 수여하고 장군 가운데서 18명을 대원수에 임명해 자신의 군대를 1등 군대라고 불렀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역전의 용사들은 장난감으로 속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나폴레옹은 태연히 이렇게 대답했다. 병사들은 장난감에 의해 움직인다. 직함이나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나폴레옹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고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친구인 뉴욕주 스카스데일에 사는 어니스트 켄트 부인은 아이들이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고 놀아서 잔디가 망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켄트 부인은 욕도 해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래서 그녀는 개구쟁이들 가운데 가장 말썽꾸러기인 소년에게 직함을 주고 권위의식을 심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부인은 그 소년에게 탐정이라는 직업을 붙여주고 잔디밭에 침입하는 아이들을 단속하는 책임을 맡겼다. 그 방법이 그녀의 두통거리를 해결해 주었다. 켄트 부인의 탐정은 뒤뜰에 불을 피워놓고 밤늦게까지 침입자를 감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꿀 필요를 느꼈을 때 다음과 같은 지도 지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1.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지 말라. 자신에 대한 이익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익에 대해 집중하라. 2.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3. 동정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4. 자신이 제의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생각하라. 5. 그러한 이익을 다른 사람의 소망과 일치시키도록 하라. 6. 요구를 할 때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식의 방법을 취해서 하라. 7. 우리들은 때때로 이런 식으로 무뚝뚝하게 명령한다. 8. 존, 내일 손님이 찾아오니 창고를 청소해야겠네. 9. 그러니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건도 제대로 정리해 주게. 10. 그리고 카운터도 깨끗이 청소해 두게. 10. 그러나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도 그 일에서 존이 얻을 이익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1. 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네. 12. 지금 이 일을 해두면 나중에 일할 수고를 덜 수 있지 않겠나? 13. 내일 우리 점포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창고도 보여줄 생각일세. 14.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14. 자네가 청소도 하고 물건도 깨끗이 정리해 준다면 손님에게 좋은 인상도 줄 것이고 14. 우리 점포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자네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아니겠나? 15. 존은 당신이 제의한 일을 신나서 할까? 15. 아마 크게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암시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일할 의욕이 생길 것이다. 16. 존이 창고의 청결함에 자부심을 느끼고 점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책임자인 당신이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6. 그는 더욱 일에 협조적일 것이다. 16. 또한 그에게 결국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나중에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7.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우호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7.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그리고 이 방법으로 10%라도 성공을 거둔다면 당신은 현재보다 지도자로서 10% 더 유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19. 그리고 그만큼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9. 사람들은 당신이 해주기를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해줄 것이다. 당신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면 말이다. 20. 원칙 9.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리더가 되는 아홉 가지 방법 리더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3.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또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어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하라. 7.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8. 격려해 주어라.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9.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9. 당신이 제안에서 상황에 우정이 필요할까? 8. 당신 Union 제안 하시는 tengan unsuccessont 너무 넓었던 맞아요. 9. 당신이 제안하고 싶어하는 ничего 예를 들어보도록 하니까요.